이곳은 공고지 거제도의 영광사의 자작시 공고지수선화를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. 공고지수선화 거제도의 영광사 새파란 바다와 하늘 사이로 너는 수줍게도 활짝 웃고 333 돌계단 양옆으로 너는 또 노란 모자를 쓴 아가씨 마냥 촌을 흔들며 나를 반겨주니 나의 어여쁜 신부가 되어주렴 해마다 봄이면 나는 너를 만나러 설레이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공고지 가는 길 어느 날은 너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일찍 가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늦게 가기도 했지만 오늘은 제 시간에 너를 만나러 간다 나의 어여쁜 신부 나의 수선화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